제니장이 나왔답니다. 대우가의 한여에서 정작의 비전 라인으로 대우 뒷배로 출소했구만. 내가 올라가고 싶은 곳은 온전한 대우가야. 내가 이 10년 전에 데려온 견열핀 사슴은 어디가고 거리가 100개 내달린 100년가 들어앉었구나. 내가 키웠지만 무서울 정도야. 18살에 제 시중 둘러온 아이예요. 한여가 많이 만방 차지하러 드는 건 하국상이죠. 인천시 국제도시 사업, 대우의 사활이 달려있어요. 제니장은 쓰임 다하면 찢겨서 물에 젖어버려진 종이 카드고 저 위의 남이 백금 카드입니다, 시장님. 국제도시가 세워진 앞바다에서 만든 생일상 어떠세요? 당신이 보낼 여자애가 양물과 나라 죽었다고. 죽으면 내가 해결해요. 서울 선동지후대 박주현 경입니다. 아내 좀 볼 수 있을까요? 엄마. 그 누구도 건들지 못하는 그 자리에 오르게 탈 거다. 내 손으로 끌어내릴 거야. 엎어버리고, 다신 제기하지 못하게 만들어버릴 거고. 견솔더리 검사를 찾아갔습니다. 큰 거 20장 주시면 원본드립니다. 참여드리죠. 여자애 죽은 동영상이고, 누가 날 척박 타고 있다고! 동영상 가진 의사 어딨니? 저랑 협상할 생각 없다고 하셨죠? 어디 생각나 봐요. 한 방에 무너뜨릴 수 없는 상대라면 네 정체 숨기고 기다리는 법부터 배워야 할 거야. 내가 살아야 널 보호할 수 있어. 그러니까 나부터 살려. 엄마를 찾을 때까지 그 여자를 방패 삼아 우선 살아남아야 한다. 내 자리를 위태롭게 하는 거 다 제거하고 간다는 얘기다. 전 한 번도 접은 적 없습니다, 회장. 주인에게 복종하는 법을 반드시 가르쳐주겠어. 이틀이에요. 그때까지 내 눈을 벗어버려고요. 내 아부 아이들한테 잘못됐어! 이곳에선 다음은 없어. 무조건 지금 살아남아 남을 속이고 짓밟아서라도.